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바로 내일 3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감자공주 이모 라이브가 찾아옵니다. 이번 라이브에서는 섬들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신간 어떡하지를 소개해드리고 10분께 도서를 증정하는 빅이벤트가 있답니다. 어떤 마음이 진짜일까? 어떤 내가 진짜 나일까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림책이에요. 감자공주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인스타에 우수기 대평 써주시는 10분께 보내드려요. 꼭 와주실 거죠? 지금 바로 알람 설정해주시고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